연말 배당주 투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백당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에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물 주권은 보유한 주주라면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을 하거나, 명의 개설을 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 변경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